신입생 후보생들의 청남 교육을 시작한다. 충성! 안녕. 장난해! 기준아! 둘! 정신 안 차리지! 아니 괜히 뭣도 모르는 신입생들 겁지로 오버하는 건데. 까짓 거면 그냥 겁먹은 척 해 주는 거지. 아니 애가 등발도 딱 있는 것이 겁나 참장해 볼드만. 난 좀 별로. 너무 무식해 보여. 몸에 염분기가 들어가니까 세포가 확 살아난다. 아 좋아. 이 똥쟁아. 내려가서 내려와 내려와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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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. 야 나 좀 말리지 그랬냐. 백댕미! 야! 그놈 마셔! 참나! 진짜 뭐 실수한 건 없는 거지. 못 보이냐 승현이한테? 야 남자들 웬만해서 어린 녀석한테 등 쓰는데? 웃자고 한 말인데. 니가 내 염장을 찍어? 아 진짜! 원래 여자들은 고 옆에 머슴한테 말을 건너가니까네. 니는 그냥 진검다리야 진검다리! 자신감을 가져. 남자는 자신감이다. 디나 자네. 연락해. 알겠어. 니가 보통 인형이니? 어? 우리 우정 변치 말자고. 우린 끝까지 안 돼가는 거야. 자 빵 끝! 하나 둘 셋! 여사랑ouvert이! kec! 여사님! 여사님! 당시 예전거 맞불한지! 이낙 khi요! 엉덩이는 이론 pilot!